지난 시간에 제도적 의미에서의 튜닝이 기능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튜닝업 튜닝입니다. 튜닝업 튜닝업은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같은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핸들고 같은 조향장치들, LPG 휘발유 같은 연료장치, 배출가스 방지장치 이런 장치들을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튜닝업을 하는 것을 통상 튜닝업 튜닝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로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수동 변속기를 나왔었는데 중간에 자동 변속기를 바꿔준다든지 또 전조등이 옛날 자동차라서 일반 전구였는데 요즘 새롭게 나오는 LED로 바꿔준다든지 또 휘발유 자동차였는데 중간에 내가 LPG 자동차로 이렇게 바꾸는 연료장치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들 이런 것들이 튜닝업 튜닝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튜닝 튜닝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튜닝은 튜닝업 튜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튜닝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항목이 반반 정도 즉 5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